매일 아무 일 없겠죠? 아무 일 없겠지만 조심해요 통일 준비 회원회가 구성되면 초대위원장이 되실 분이세요 반대 세력들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 이름이 뭐지? 메이어 에미아이 포스터 머생기야 무슨 일이야? 뒤로 보내 다른 사람이야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I said you are not allowed to enter Back off 남산자는 둘 한 명은 여자로 파악됩니다 우리가 잡는다 배우를 반드시 밝혀야 돼 예 알겠습니다 고급을 반드시 악명을 밀고 들리가 하 고급이 날 아들 다른 정체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? 아직입니다만 아이리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.